자, 우리는 여기서 듀스와 관련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겠습니다. She hoped he hadn't deduced the reason for her visit. 좀 전에 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the reason for her visit. 그 여자의 방문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디디우스라는 것은 추론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deduct, derive, 끄집어내다. draw, 어떤 생각 같은 걸 잡아당기다. 뭐를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draw라고 하는 것은 책상을 잡아다니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draw도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자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도 draw가 되겠습니다. extra polite, 밖으로 끄집어내다. 추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get a motor, clean, motor, infer. 뭐를 추론해야 되답니다. for라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conference라는 단어 아시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conference가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transfer 이런 단어가 있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아타다. 학교를 옮기다. 이런 말이 다 transfer입니다. 제 말씀은 for라는 단어가 가다 오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infer는 이때 사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다. 추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judge. 판단하다. reason.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이유를 찾아내다. 생각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his comment. produced an angry response. 그의 comment, 언급은 아주 분노, 어떤 분노의 반응, 화가 난 반응을 가져왔다. produce, 생산하다는 뜻이죠. 자, the talk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그 회담은, 그 말은, 대화는 어떤 agreement, 일치, 화해, 어떤 동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fail to 하면 실패하다,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the factory produce goods for export. 그 공장은, for export, for export, 뭡니까? 밖으로, 항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러분, the factory produce goods for export.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다. they use all the available land to produce crops. 그네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그런 땅을, 자, crops,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 he is a market star selling organic produce.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때 프로듀서는 organic produce에서 organic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rganic produce가 유기농으로 생산되어지는 과일과 채소 이런 뜻입니다. 이때 프로듀서는 과일, 채소를 아울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판매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프로듀서라는 것이 야채, 과일을 아울로 일컫는 말이다. 라는 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때 프로듀서는 일컫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